생존 수험 18번째 시간은 김하성 선수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 들으셨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트 시즌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가 111승 만년 우승후보 LA 다져스를 박살내고 드디어 진출했는데요. 지금 보면 김하성 결승적인 2루타 포스트 시즌 첫 타점 김하성 선수가 사실 이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수비는 좀 했지만 타격에서 0맥을 못 쳤는데 0대3으로 뒤지고 있었어요. 7회 말이었습니다. 7, 야구가 9회까지 있으니까 거의 폐색이 짙었죠. 김하성 선수가 딱 나올 때 내심 번트를 대면 어떨까. 왜냐하면 흐름을 탔으니까. 그런데 감독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성이가 번트되지 않기를 원했다. 분위기 타서 그냥 강공을 밀어붙이기를 원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LA 다져스 로버트 감독이 90마일을 던지는 투수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딱 나오니까. 왜냐하면 역대 9번째인가 그래요. 김하성 선수가 90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치지 못하는 매저리거 선수 가운데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그런데 결론은 2루타를 치게 되죠. 잠깐 한번 볼까요? 교체를 하고 교체된 투수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진출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월드시리즈 우승만큼이나 감동적인 제가 공약했죠. 우리 김하성 선수가 뛰는 팀이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되면 제가 야구장 2년 만에 가겠습니다. 꼭 가가지고 제가 현장 직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빠른 공에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를 매저리그에 스카우트했던 샌드에고 단장은 김하성 선수의 가능성을 봤던 거죠. 놀라운 통찰력, 통결수의 통찰력. 작년 1년은 사실 매저리그라는 이거에 적응하는 시기였죠. 수비에서는 합격점이었지만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냉정히 말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90마을 이상 되는 빠른 공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김하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계훈련을 비롯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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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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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하성 정도 되는 프로야구 선수가 한 번 더 일치월장 건너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루틴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김하성 선수의 앞을 맡고 있던 주전 유격수.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극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추신수 선수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시애틀 메르너스였나요? 그렇죠? 그 포지션에 누가 있었냐면 이치로가 있었어요. 말년에 추신수가 이치로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쾌감과 감동을 느꼈는데 결국 준비된 김하성에게 그 기회가 왔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고 로버츠 감독이 마치 굉장히 김하성 나왔을 때 승부수 뛰었죠.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멘탈을 계속 눌렀던 90마을 이상의 그 공을 받아쳐서 첫 포스트 시즌 득점이자 결정적인 2루타로 끝장 내버리게 되면서 무려 7회에 5점이나 내고 다저스를 박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최근 주식시장 보면 정신없죠? 변동성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날 CPI 발표가 났는데 급등하더니 폭락하더니 언제 또 급등하더니 곳곳에서 쇼스키즈가 계속 일어나고 실적 안 좋을 것 같았던 은행주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마치 김하성, 하성이가 처음 매일 저리고 와서 그 강한 빠른 볼을 봤을 때 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찝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시장에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고 즐기면서 공부한다면 하성이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공한 투자자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바로 같은 한국인 손흥민, 김하성, 저와 여러분도 한국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없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